여긴 의자에 안 돼야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 여기다 세워도 되겠지? 여기 세워가지고 여기다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두개 하나 세워놔 네, 두개 하나 세워놔 별도로 여기서 나눠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 차 두 명 정도 차 두 명 정도 여기다 세워놔 세워놔 여기서 되네, 친구들 여기서 되네 친구들 인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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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